아이고, 아이고, 왜야! 아이고, 왜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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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! 아이고, 왜야! 저, 시차 좀, 시차 좀, 시차 좀 할게요. 좀. 아... 아... 시차 때문에 그래요? 아, 좀 나오세요. 편집실 전세내셨나? 네? 방송 왔네요. 저 편집 좀 하자고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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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회사 계약 끝날 때 되지 않았어요? 네. 오... 혹시... 옮길... 생각 있어요? 아... 가야죠. 딴 데 가야죠. 오... 아니, 옮길 생각이 있으면은... 저 있는 회사... 현 대표가 좀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러던데? 아... 네? 천억 주시면요. 네? 천억 주면 갈 거예요. 아, 뭐예요?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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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응? 저거 뭐야? 어... 보편적인 감성? 보편적인 감성? 영화인가? 적어볼까? 어, 적어보자. 그런데 사진진 누구야? 아이... 아이돌 누구라던데? 왜? 이놈이 우리 스타 가시는데 이놈이 눈치가 오구만. 괜찮아, 괜찮아. 자. 좀 가세요, 이제 좀. 다 봤으니까 좀 가시라니까.